어둠 속 벌건 불덩이가 솟아오릅니다. 번쩍하고 삼광이 일더니 시뻘건 용암이 격렬하게 분출됩니다. 곧이어 갈라진 땅 틈을 따라 뿜어져 나온 용암이 끓어오르면서 주변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듭니다. 현지시간 18일 밤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레이케네스반도에 위치한 그린다비크로부터 4km 떨어진 지점에서 화산이 폭발해 초당 최대 200세제곱미터의 용암이 흘러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폭발로 생긴 지면균열은 약 3.5km로 측정됐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근 케빌라비크 국제공항에 항공기가 연착하고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앞서 화산 폭발을 예측한 아이슬란드 당국은 지난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린다비크 주민 4천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린다비크 북쪽 유명 관광지 블루라군 온천도 일시 폐쇄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평균 4, 5년마다 화산이 폭발합니다. 지난 2010년에는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유럽 하늘이 화산재로 뒤덮이면서 항공 운항에 대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SBS 이종성입니다. 순ending unrealityека 당시 순서입니다. comune休anc은 bas퇴한 아이스란드 타임 오른쪽에AS으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